안녕하세요 블루IT에서 고객서비스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요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IT에서 K사준 및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 담당을 맡고 있는 블루IT 황태준 과정입니다 저희 블루IT는 2014년에 설립되어 용산 낮인 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컴퓨터랑 부품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블루IT의 이름은 대표님의 가치관에서 나왔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항상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루라는 색이 주는 느낌인 신뢰와 청렴의 이미지를 회사의 모토로 삼고자 블루IT로 정했고요 저희가 고객들께 항상 신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슬로건을 고객과 함께하는 컴퓨터 쇼핑몰이라고 정하고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친구들한테 컴퓨터 견적을 추천하거나 컴퓨터 조립 사이트를 찾을 때 추천할 만한 곳이 생각보다 몇 곳 없어요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추천해줘도 지인들한테 욕이나 원망 안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항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써본 제품 저희가 직접 써보고 탈이 없는 제품들로만 구성을 하고 있고 포장이나 이런 것도 저희 쪽에서 직접 내보내보고 최대한 파손이 없는 방법으로 물건을 나가고 있어요 조립업체다 보니까 중고 제품이나 파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감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미연에 이걸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사세를 좀 확장하면서 인원 충당이 조금 힘들어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력을 많이 뽑고 있어서 혹시 같이 저희와 함께 일하실 분들이 계시면 지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저희 블루아이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또 기타 연락망이 저희가 체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구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필요할 때 자신이 필요할 때 컴퓨터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필요할 때 사지 못하고 나중에 신제품이 나와서 그때 산다 그러면 너무 늦지 않은 건가 싶어요 그동안에 그 시간만큼 PC방을 가시든지 다른 곳에 가셔서 하는 만큼 자신의 금액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 금액까지 생각하시면 필요하실 때 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신제품 같은 게 곧 임박하면 그때는 좀 고려는 해주세요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는 먼저 자신이 원하는 사양이나 그리고 그런 견적들을 대충이라도 짜보시고 저희 쪽에 연락을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고객들의 필요한 성능이나 사양 등을 알기 위해서는 대충이라도 짜놓으신 견적을 저희가 보는 게 도와드리기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연락하기 전에 먼저 견적을 구성하시고 연락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회사를 키워나가면서 용산의 전자상가의 안 좋은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다른 업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컴퓨터 조립업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고객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이벤트도 열면서 함께 윈윈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글로만 소통을 하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영상으로도 출연하게 됐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블루 IT 방문해 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를 본 적이 있겠지만 오프라인으로는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저희 블루 IT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제가 될 만한 점, 고쳐야 될 만한 점 있으시면 저희 블루 IT 사이트 항상 커뮤니티 사이트 열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아니시면 K사전 쪽지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수정을 하니까요 말은 해주세요 항상 쪽지는 열려 있고요 쪽지를 주시다 보면 제가 사은품 같은 걸 모르게 하나씩 더 넣어드리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그래서 짧고 굵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회사전 유저분들이 저희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정말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eleon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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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